자 GST 종목이 W패턴 다 그리고 있죠. 우선은 이제 뭐 다른거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재료가 지금 어떻게 풀렸는지 얘가 진짜 이 수혜를 입을건지 이걸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재료 말씀드리고 저는 항상 목표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대응제를 싹 다 말씀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고 우선 재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이중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거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도체에 뭐 타격이 있는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자 이런 나라에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를 통밋까지 추적해왔다. 뭐 이런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거죠. 그러다가 뭐에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거 쓰는게 아니라 우리나라거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 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ARM이 영국회사죠. 얘들아 낯사하게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 좀 시그널을 보낸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봐야 된다. 이 반도체 재료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거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야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을 살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느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게 수위를 받을까. 큰손들은 어떤걸 담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9만전자 만들어봐요. 이케아 20% 수익이에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 못 먹어요. 그리고 너무나 느릴거에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거에요. 소부장기업. 반도체 소부장기업 뭐냐. 소재, 부품, 장비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벌 수 있다. 삼성전자 10% 올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은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은 진짜 제대로 먹는거고. 대장이 안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거다. 이게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계속 추락하고 코로나를 딛고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형 상승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 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수익성이. 그런데 3분기에 어느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조 이상 나올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은 수의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거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거라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겠죠. 근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거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에요. 저는 소통방에서 이런걸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한 소통방만큼 퀄리티 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 제가 소통방을 두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은 진짜 항상 뭐 주요 뉴스 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근데 뉴스 재료 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거. 근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에는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매수신호 보시면은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를 이것도 다 수익난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가 다 남아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거. 매수신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에요. 다른 놈들 뭐 흔히 소통방 운영한다면서 하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 띄워놓고 뭐하죠? 뉴스 띄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난거. 이 수익 증거가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하고 그냥 뉴스 한개 딱 띄워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 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에요.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이걸 또 검증을 하지. 뭐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 소통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또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하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 전기 이런 것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막 올려드려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필요하신 종목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의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괜찮은 종목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 신호를 드릴. 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기 쉽고. 그리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여기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소통방은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 텔레그램에서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특이상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 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막 말 많이 했어요. 궁금한 거 많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텔레그램은 웬만하면 들어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 다 들어오신 것을.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들어올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 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사원 전화가 가지고. 뭐 사라.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 해요? 개인정보 털린 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이 동영상 보이시죠? 여기 나온 거인 것처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린다는 말 표현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 하셔도.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오하셔서 눈팅 마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소통 방황을. 여러분이 들어오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종목 분석을 해드려야겠죠. 자. 그럼 GST가 이제 왜 얘가 수혜를 받게 되냐. 우선 얘들은 반도체 장비업체예요. 장비업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제조공정에서 다들 유해가스 들어보셨죠? 유해가스. 이런 거를 정화하는 가스 정화 장비를 얘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화 장비.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들. 뉴스나 뭐 이런 거 등등 볼 때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이 걸렸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유해가스.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온도 조절 장비도 함께 하다 보니까 공정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을 얘들이 만들고 있다. 근데 진짜 얘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관련 업종 중에 가장 저평가되지 않았나. 전방 산업의 악화가 상반기에 심했죠. 1월에서 6월이죠. 그래서 근데도 나름 선방 쳤어요. 문제는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다시 이루어질 건데 작년만 치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내년은 이걸 뛰어넘는다. 그러면은 지금 연간 뭐 영업이 500원만 나와도 얘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PER이 5배도 안 돼요. 솔직히 진짜 얘는 펀더미탈 쪽으로 가더라도 3만 5천원, 4만원 그냥 손쉽게 가도 이상하지 않은 녀석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RSA가 50분까지 다들 올라왔죠.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단기 2평선이 급등전에 시그널을 줍니다. 어떻게? 5일선, 11선, 21선이 있죠. 이게 단기 2평선인데 이 3개가 이렇게 교차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3개가. 대신 차트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바로 급등고 여기서도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 선행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된다. 얘는 곧 가도 우리가 목표가를 진짜 뭐 3만원까지 줘도 정말 괜찮은 녀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 볼 거면 10% 수익이 우습게 나오는 구간이고 손절복도 작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사야 돼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2만 3천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리고 한 2만 2천 5백원이 뚫렸다. 혹은 2만 2천원 초반까지 떨어지면요. 이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목표가는 자 얼마냐? 자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만 7천 5백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뭐 이것만 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나오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저는 3만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3만원까지.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고 그 위까지 이 3만원을 돌파해서 가면 3만 5천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3만 5천원의 나머지 물량 웬만하면 좀 짧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좀 정석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3만원까지 들고 가시고 3만원에서 절반 3만원 2만 7천 5백원이든 3만원이든 저는 싹 다 매도하지 말고 절반만 매도하시라. 그리고 3만 5천원 부근 가면 나머지 절반을 싹 다 매도하시라. 이런 이제 리스크도 생각하고 수익도 생각하는 양방향의 이런 플랜을 항상 생각을 해서 계획적으로 저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하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텔레그램방 카톡방 소통방 운영하고 있죠. 오시면 이런 지점에 들어와 있는 애들 우리가 손해의 리스크보다 올라갈 리스크가 더 올라갈 수익이 더 많은 종목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소토방 들어오시기로 권장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